크리밍 크리밍 와 많이 좋아하셨네요 너무 감사하게도 유리통 엠버서더를 하게 돼서 모델로서 촬영을 하러 온 날입니다 원래 형이 비율이 너무 좋아 실제 모델분들을 보는 건 처음인데 멋있네요. 근데 더 신기했던 거는 남준이 형이 안 밀리네요. 이제 아인시대 같은 거. 굉장히 짧게 나오고 있어요, 지금 사실. 굉장히 좀 마음이 안타깝습니다. 지민이의 필터 고정인 것 같고요. 사실은 굉장히 지금 한 10cm 정도 차이가 납니다. 그냥 경손해지는 절로 조선을 모으게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루비통이 이제 컬렉션 촬영을 하게 됐는데 다들 되게 평소에 안 입을 급한 스타일로 스타일링 해봐서 그리고 재미난 그런 경험이 됐습니다. 아프나 아울러비도 컬렉션 또 많이 사랑해주세요. 82 정도 될 거 아니에요? 난 82 정도 될 거 아니에요? 답답해, 나도 할 수 있어요. 지민이 형 이제 이 정도면 진짜 모델 같아, 지금. 발톱으로 서있어, 발톱으로. 윤기 형 꽤 예쁘네. 갖고 싶다. 진 스타일 아니에요? 저는 좀 심플한 거, 이거 조그만 버전 있어요. 저는 그게 제 스타일이더라고요. 이야, 이제 이 정도 가지고 다녀야지. 와, 이거. 쎄기에요. 네, 그래. 뉴스페이퍼. 신기하다. 여기 서있다가 지금 전을 이렇게 1개씩인데요. 제가 골랐어요. 네, 네, 네. 한 번만 더. 이렇게. 이렇게. 이렇게 한 번만 더. 이렇게. 이렇게. 아, 책정일치가 여기에요? 여기가. 여기네. 하자마자. 네. 마지막 장. 하자마자. 사실 이 책장은 제가 고른 책인데 좀 뭔가 화려하고 좀 셋업 느낌으로 입어보고 싶어서 제가 골랐어요. 뜨든. 하나 둘 둘 셋. 하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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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정면이라서 카메라가 좀 보게 되는데 봐도 상관없는 거예요, 아니면 좀 편리해 보다. 이런 느낌으로. 하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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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이렇게 촬영을 이렇게 진행하게 되었는데 재밌는 촬영이 된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. 루이비통 제가 너무 좋아하는 브랜드이기도 하고 이런 기회가 왔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영광이라는 생각이 듭니다. 좋은 사진, 좋은 영상으로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루이비통이랑 함께 합작을 만들어냈는데 잘 나왔을지 제가 모니터를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그나마 다행인 건 모델 형님들과 같이 촬영 안 했다는 게 다른 멤버들 호비 형은 모델님들 앞에서 걸었다고 하더라고요. 저는 그런 신이 없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저희 엘리베이터에서 가만히 촬영했는데 잘 나오기를 빌면서 오늘 이렇게 퇴근을 하려고 합니다. 마무리! 수고하셨습니다. 제 거는 못 봤는데 얼핏 멤버들 사진이랑 영상 파는데 되게 잘 나올 것 같아서 옷도 너무 다양하고 네, 좋을 것 같습니다. 기대 많이 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드디어 촬영하러 갑니다. 액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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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소원 펀치 때문에 식은땀 나가지고 와 딴 게 아니라 그게 제일 무서웠어. 와 진짜 이런 변명하기 너무 부끄러운데 진짜 저 위에 올라가니까 너무 무서워가지고 알죠? 아 저 걸어오는데도 다리 후들거려가지고 몇 번 넘어질 뻔했어요. 잘 부탁드립니다. 라스트 타임이네요. 네, 이렇게 저를 마지막으로 로이비통 촬영이 이 끝이 났습니다. 굉장히 이쁜 제품들이 더 많았고 그 제품들을 입어볼 수 있게 되어서 너무 영광인 것 같고요. 또 정말 무섭긴 했는데 그래도 너무 신기하고 좋은 경험이었어요. 앞으로도 더 이렇게 다양하고 많은 좋은 분들과 더 좋은 거 열심히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.